하루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서 전국이 거의 동시 장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장마철이 장마철 혹시 이제 위성사진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이제 구름이 이렇게 동서로 길게 이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동서로 길게 이어진 비구름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남북 그다음에 중부 이렇게 비가 올 텐데 올해는 이제 서쪽에서 저기압이 오면서 이 전선을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구름 사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름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벌써 세 번째가 이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전에는 남쪽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거였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오면서 정체선을 글을 올리면서 전국이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런 장마가 시작됐고 앞으로의 장마가 전망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장마철이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 날씨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의 현상을 보면 동쪽 현상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장마는 이렇게 남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움직이니까 예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다보기도 쉽지 않은데 최근 한 3년만 우선 기억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 평년과 비슷했는데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봄에 계속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이쪽 전남에는 물 부족 현상도 있었고 또 1년 전으로 가면 비가 또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최근 2020년이죠. 2020년에는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이 54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장마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2021년에는 또 장마가 짧았어요. 17일 정도로 짧아서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에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지구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과정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장마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2. 3.